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일. 뭐하는 거야. 종국이 형 이제 우통을 벗고. 우통을 벗고. 나 왜 이렇게 우통을 벗죠. 저는 종국 오빠 안 벗겼어요. 저는 모두가 동등하게 동등하게 했어요. 야 너 착하다. 착하다. 어 뭐야. 사귀는 거야. 러브라이드야. 마음 쓰는 게 착하잖아. 야 이게. 착하네. 나는 지금 지효. 아니 얼굴도 안 나올 거 뭐하러 저기서. 아니 시비를 만들고 있냐고. 아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. 이왕이면. 아 쉬운 거 괜찮은데 왜. 아 둘이 사귀는 거야. 뭐야. 사귀는 거야 러브라이드 확실히 아는 거야. 뭐야 러브라이냐 뭐야. 행정하면서 주역권 할 게 뭐 있어. 어디 거. 어 탕수. 강서구에 탕수 1500원짜리가 있어. 김노부. 김노부. 어 이거 주의가 연령했던 건데. 아 언니. 야 이게 그대로 되네. 죽을란다. 왜 그래. 잘못해 너. 잘못해. 말 좀 하자. 그래. 진짜. 아. 너 아직 더 남았어. 어. 어. 했지. 어. 앉았어. 어. 앉았다. 샀지. 본인의 본명은. 김종국. 멤버 중 가장 불편한 사람은. 김종국. 김종국. 진짜잖아. 야. 너 진짜 얘기하면 어떡해. 아니 근데 저 오빠. 왜 나만 나오면. 야. 왜 다 김동국이었고. 아 왜 니 이름이 왜 김종국이야. 야 근데. 어. 진짜. 거짓말일 수 있잖아. 아니 거짓말일 수 있잖아. 김까지 본 연예인 중 가장 예쁜 여자는. 송시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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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imagemized. 아니 Boy. 이건 아니지. 뭐야 이거 나는 그거야. 몇 분 전에 봤는데. 내게임일 모두부이도 불구하고 지호 입에서 니 이름이나 자꾸 너인이yal인가. 자. 내 시선 안에 얘가 있잖아요. bereich. 저는 진짜 제가 나쁜 짓 안하고. 지호가 진짜 나쁜 짓는 안해. 지호 isolated. 오 동 Kathleen 두 분. 동grandiz 년. 제발, 부탁합니다 형. 한 번만요. 형, 형. 정국아! 오빠, 오빠, 오빠. 오빠, 오빠, 오빠. 아니야, 내가 형. 나 10시간, 11시간이야. 오빠, 형, 왜, 왜, 왜 그랬지? 아니, 정국이. 나는 성재형 봤어? 너 왜 나왔다가. 야, 성재형 뭐야? 유령이야, 유령. 오빠. 감기라서 너는 좀. 하나도 감기잖아. 감기 기운 좀 빨리 짓겨. 왜 하나도 감기고 나도 감기 좀. 왜 하나도 감기지 마. 나 괜찮아요? 나 괜찮아요. 감기 좀 빨리 오세요. 저한테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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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. 어, 잠깐만. 그럼 종국이 형이랑 지온이랑 커플이에요? 네. 오오. 뭐야, 왜 하필이면 둘이야? 어, 뭐야? 러브라인이야? 야,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야? 근데 나 좀 전에 지온 고기 안 좋거든요. 하하하하. 되게 분위기 안 좋은데 저, 우리. 이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, 아니 뭐 시상식에서 그렇게 요즘 둘이 왜 이렇게 자주 있는 거야? 아니, 회식 때도 둘이 계속 같이 있고. 아니, 너네 사귀어, 안 사귀어? 아니, 둘이 이상하네? 어, 나 전 재산 뺏기는 거 아니야, 나? 뭘 뺏겨? 전 재산 걸었잖아. 저네 둘이 사이 안 사귄다, 형. 저, 우리. 여러분 그래, 이거 없니. 그래, 이거. 여쏠게? 아 이거 어떡해? 너 이리와! 너 왜 이래! 야 근데 정답 뭐냐? 아 정답이야 아니면 어떡해 아니어도 우린 들어가야 돼 이렇게 성공하면 웃어요! 이어외! 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전 재산 Va 전 재산 빼고 헤어지면 안 돼? 아 저 형 재산 탐나네 댓글에 지석진 깡통 찬 거 보고싶다고 지석진 깡통 찬 거 보고싶다고 저 하나만 축하할게요 석진이 형 깡통 찬 걸로 아니 둘이 상해왔으면 좋겠대 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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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미운 어르신께서 왕자야? 외국 팬이 인스타그램 쪽지를 보냈어요 뭐라고요? 아니 얘가 얘가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하고서 나를 보더니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얘가 왜 움찔하지 나를 보고? 지오는 나라 종교 팬들이 지켜두는 게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오야 오빠 김 먹어 어 지오 아니야 야 고기 야 고기 있어 고기 먹어 고기 고기 먹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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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오빠 고기 좋아하잖아 오빠 가만있어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아 너 지오 거야? 지오 거야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내 매력이 뭐야 왜 나 왜 좋아해 왜 왜 아 궁금해 그치 궁금해 리 끝났어 끝났잖아요 호하고 일단 지오 찍는 수가 끝났어 호하고 일단 지오 찍는 수가 끝났어 호하고 일단 지오 찍는 수가 끝났어 일단 호 지오 찍으면 끝난 거야 그치 제발 ㅋㅋㅋㅋ rabo woll Could you 상백이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kra-화면 아니 뭘 붙어봐요 북한 대표를 쓰라고 나를rot쫓고 나는 전 .. 가수요 왜 이 하하 으아, 진짜 잘한다. 으아아아!!! 잘한다, 형. 뭐そう? 와아아아!!! 으아아아아아아아아!!!! 안 하면, 이런 걸 안 하고 있어. 대박! 시! 상현이하고 시가... 역시 허벅지가? 짱이다. 나는 원래 이렇게 무관과해. 응. leurs 부름데. 그렇지만- 나요? 웃기고 앉았어! 웃기고 앉았어. someone's in this case. 들어와! 들어와! 빨리 놔! 빨리 놔! 넣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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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료 4분전 스카우트 명단에다 붙이나보다 재석이 형 자작극에 관할 수 많아 자기 사진 찍어서 그때도 자작극이었잖아 왜냐면 유재석이 자작극 전문이거든 자작극 전문이 야 그거였구나 내 뒷모습을 띄어 나 죽으려고 종룡오빠는 진짜 나시를 입고 나올거에요 귀엽다 귀엽다 야 그 나시를 잘한다 나시를 잘한다 야 그 나시를 잘한다 야 그 나시를 잘한다 나머지는 다 캐릭터 가오 나시인데 종룡이는 그냥 가오가 가득 어깨있고 가오가 가득 있는 나시리구나 너 나시를 입고 가오 자리 내는거야? 아이고 봐 김종국 지효언니 예씨 아 뭐 삼각관계가 뭐야 그러니까 밥분도 어떻게 사주를 하냐 예? 밥분도 사주를 어떻게 해 싫어? 아 너무 좋아해 다행히 되셨죠? 아 우리 이거는 해야되지 않을까? 자연수가 없어 나도 우생을 했는데 지효언니 4수 나오고 보니? 하하하하 지효언니 4수 나오고 보니? 하하하하 지효언니 4수 나오고 보니? 하하하하 지효언니 지효언니 부탁해 해야되지 5수입니다 남 maior 그 오빠가 제 뒤에 있는데 지금 고민이에요. 진짜 나시를 입힐 건데 짧은 나시를 입힐지 그럼 가야죠, 그럼 가야죠. 크롱으로 가야지 지금 진짜. 12세에서 모르게 배를 까고 야 그냥 가, 미우새에서 다 벗었어. 그래, 가 오빠. 좋아할 수도 있어. 여성 추천드리도 있어. 그럼, 그럼 좋아해. 내 마음이 그럴 때 해야 그게 좋지.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딨냐고. 뭘 답답하면 편하죠? 아우, 되게 불편하다. 아, 너무 불편하다. 아, 세상에. 아, 나 열받아. 재석 오빠랑 좀 목바랑 같은 편하게 해줘요. 수건 돌리기. 아, 그런 걸 왜 그래. 물론 저 앞에 물놀이도 있어. 아, 물놀이도 잡고름 또 씻어야 되고 귀찮아. 보물찾기. 아, 보물, 보물 또 숨겨야 되고 또. 보물은 9년동안 찾은 게 있어. 아, 뭐, 그게 추정이 많아. 뭐 안 하면, 아, 그렇잖아. 뭐 안 하면, 아, 그거는 또 그렇잖아. 아, 땀나지 않네. 아, 못 부었어. 고기 국제니까, 납치에서. 나는 이 팀이랑 색깔이 안 맞아. 나는 이 팀이랑 색깔이 안 맞아. 잡는 사람. 나 지금 느꼈어. 우리 그 지효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죠? 네. 그... 불안해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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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 뭐. 씨씨씨, 그만해. 씨씨씨, 그만해. 씨씨씨, 그만해. 씨씨, 그만해. 야, 씨씨, 그만해.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순이 형, 진짜 전형적인 MT입니다. 오빠, 이거 한 번만. MT가 다이요, 멘트 시간. 아, 그게 잘 안 되더라고. 뭐, 뭐, 뭐. 이 보이면 안 돼, 이 보이면 안 돼. 혁신이 형부터. 오케이. 가시죠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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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드루, 드루. 아, 야, 지효야. 엄마. 아, 지효야. 너 쪼미도 먼저 나왔다. 지효야. 조화했어. 조화했어. 진짜 멋있었어. 지효이 토지 쓰고 있어. 아, 지효 잘하네. 아, 지효 왜 이래? 지효 하기 힘든. 아, 지효 씨 잘하네. 아, 지효 씨 잘하네. 아, 지효 씨 잘하네. 지효 about this. er... 아, 지효 씨 잘하네. 아, 이씨. 안 봅시다. 안 봅시다. 아이, 이 정도만 해봐 봐야지. 아, 어떻게 해? 야, 됐어, 됐어. 야, 됐어, 됐어. 이길 수 있어, 지효 데미. 지효까지 한 거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. 이길 수 있겠는데요? 지효까지 한 거라면? 지효까지 한 거라면 대단한 근혜가 아니고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니예요. 똥탕을 튀겼는데? 똥탕인데. 똥탕인데. 아, 똥탕인데. 아, 똥탕은 왜 이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호는 어떤 누나니 사운드 좋은 누나 사운드 좋은데 어떤 사운드가 사운드 좋은데 어떤 사운드가 그냥 네 화장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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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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